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8일 목포 샹그리아 비치호텔에서 사회복지협의회 10개 기관 직능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열린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노진영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복지 관련 직능단체자들이 참가했는데요. 전라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주민복지만족도 재고 감동을 주는 전남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도가 추진하는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사업을 조망한 후 사회복지단체 운영과 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사회복지 분야 시책과 세부사업 추진 및 관련된 노하우 등을 공유했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남의 복지를 책임지는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전라남도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